안녕하세요 드리마티 유나입니다. 오늘은 녹용 유래의 강한 생명력으로 뿌리부터 다시 채우는 윤기 피부를 만들어주는 천수 윤진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소개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피부관리를 정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나이 앞자리가 바뀌면서 피부관리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화장품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화장품은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녹용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된 천수 윤진 세럼 에센스와 크림밤 그리고 스페셜 크림밤 마스크입니다. 녹용에는 무한한 자생력이 들어있어서 피부속 자생에너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도 빛나는 젊은 피부를 선사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에센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세안을 하고 첫번째 단계로 천수 윤진 세럼 에센스를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스킨과 세럼 에센스를 결합한 고농축 세럼 에센스로 이 제품 하나가 세가지의 기능을 해줍니다. 에센스에는 녹용 중간이없 줄기세포 배양액 15,000ppm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와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적송 소나무 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속부터 탄탄한 자생에너지를 채울 수 있고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로는 천수 윤진 크림밤인데요. 벨벳 제형의 고농축 영양 크림밤입니다. 여기에는 녹용 중간이없 줄기세포 배양액 5,000ppm이 함유되어 있고 에센스와 마찬가지로 적송 소나무 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발림성이 아주 좋아서 수면팩처럼 잠들기 전에 두툼하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천수 윤진 스페셜 크림밤 마스크인데요. 여기에도 물론 녹용 중간이없 줄기세포 배양액과 적송 소나무 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 크림밤 3분의 1 용량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심플하고 스마트한 3단계 스킨케어로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를 줄이고 밀도를 높여 탄력있는 피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미인 배우 윤세아가 광고 모델 겸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2년 3월 31일까지 안티에이징 화장품 천수윤진 구매 시 천수윤진 스크럽폼, 마스크팩 한 박스, 그리고 마시는 콜라겐, 천수해진 S 키트가 추가 증정된다고 하네요. 인체적용 시험으로 증명되어 피부 치밀도 10.3% 개선, 피부주름 6.4% 개선, 안면볼 리프팅 3.4% 개선, 피부탄력 14.6% 개선, 피부 보습 14.4% 개선되는 천수윤진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아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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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